한박차 커피 아이스 하나, 쌍화차 두 개. 쌍화차 두 개? 네. 자, 이건 설거지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설거지 놔두시고요. 네. 한박차 아이스, 제가 설거지할게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한박차 아이스 준비하시고요. 이덕화 씨. 아우. 아까 보셨죠? 네. 한박차 아이스요? 네. 그럼 네 개, 네 개, 네 개, 세 개, 세 개? 커피에 세 개에. 아니, 숟갈이 커서 세 개, 세 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이스는, 아이스는 좀 진하게 차, 차야 되는 건데.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삼박자 아니에요, 삼박자. 삼박자 커피 한번 타, 어떻게 타세요? 삼박자 커피 한번 타드려 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대로 보세요 한번. 네, 제가 한번 타드려 볼게요. 셋. 이거 숟갈이 크잖아요, 숟갈 작았잖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전국 어디 가고 있어. 장난 아니야. 이거 저기. 진짜 맛있다. 입에서는 이게 맛있어. 이거지. 여기다 얼음하고 찬물 좀. 딱. 타까봐요. 이번에는 다 우선이 다가와요. 작업을 만들어요. 네,